왁피스 아 경인교대 여기 계약역 있는 데잖아 거기 옆으로 쭉 가잖아 서쪽으로 공총 남동구 공촌 예비군 훈련소가 있어 음 그때 얘기했던 그곳이 바로 저 경인교대랑 가까워요 거기서 내가 그 서류를 책상 뒤로 떨어뜨린 곳이 바로 그곳이야 왁피스 선지 그거 누가 찾아오면 내선구나 진짜 예비군 초보때 이제 뭣도 모르고 분대장 몇번 했었지 귀찮은거 존내시켜요 뭐 자꾸 체크해야되고 한 두번인가 세번정도 했었어 분대장 예비군에서는 뇌를 비워야되는데 뇌를 비우기가 조금 그래 자꾸 뭘 체크해야되고 분대원들 체크해야되고 꼭 한새끼가 안와 어딜가서 담배를 피우는지 뭐하는지 하여튼 존나 하여튼 그냥 꼭 한 명이 트롤이 꼭 섞여있어 그런애들 또 찾아야되고 이제 그 체크표같은거 들고다녀서 체크 도장받아야되잖아 그리고 맞다 나 그런적 있었어 참 공촌예비썰 하나 있다 별 재밌는건 아닌데 공촌예비장 훈련소에서 내가 이렇게 컨테이너박스 안에 식당이 있어요 컨테이너박스 안에 그럼 이제 컨테이너박스가 예를들면 뭐 이렇게 돼있을거 아니야 이렇게 여기에 이제 테이블이 이렇게 있어 여기에 막 애들이 앉아서 먹어 근데 여기 벽에 붙은 테이블이 이렇게 있어 벽에 그냥 붙어있어 테이블이 어 벽 벽자리 어 이 벽마다 테이블이 이렇게 길게 존내 길어요 그냥 막 몇개 다 붙여놔가지고 존내 길어 근데 그래서 내가 여기에 앉아서 한번 먹은적이 있어 여기에 딱 앉았는데 이때 내가 분대장이었어 그래가지고 그 분대장 그 검사표 있잖아 어 검사표를 이렇게 세워놨었어 근데 옆에서 누가 밥먹는데 옆에서 누구 모르는 애가 밥먹고 나도 밥먹는데 얘가 뭐 이렇게 일어나다가 갑자기 여기 내가 이렇게 뭐 모자였나 어디다 이렇게 걸쳐놨었는데 얘가 하여튼 지가 뭐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친거야 이거를 근데 갑자기 탁 쓰더니 벽에 딱 붙더니 이 벽 뒤로 스르륵 들어간거야 어 근데 이제 뭐 테이블을 밀어서 뺄 수 있는 그런게 아니라 그냥 이거 벽에 박혀있는 테이블 그 고정이고 이거를 뺀다는게 그냥 불가능해 어 그래서 갑자기 여기 도장 다 받아놨고 이제 사격만 남은 상황이었나? 뭐 하여튼 다 받아놨었어 이제 그 점심 먹으니까 이제 오후는 한두개만 하면 끝나잖아 점심 그 오전에 다 해놓고 조기 퇴소하려고 그럼 이제 이게 딱 스르륵 들어간거야 밑으로 근데 절대 못배 이거는 그 아무도 못배 여기 다 부셔야돼 망치로 어 진짜 다 고정이 되있기때문에 뭐 무거운 테이블 이런것도 아니고 사람들 여기 앉아서 다 밥먹고 있고 애초에 그냥 뭐 박혀있나 하여튼 그래 얘가 막 어 죄송하다고 하면서 아 죄송합니다 어떡하지 하면서 좀 내 안절부절해 하면서 어 그러면서 그래서 내가 나도 이렇게 두리번 두리번 걸어서 빼볼라고 하는데 그냥 아예 뺄 수가 없는거 그래서 얘가 아 자기가 조교 불러와본다고 기다리시라고 해서 가서 조교를 불러왔어 근데 뭐 이렇게 이렇게 보더니 뭐 안된대 그러니 그냥 가 조교는 지가 더이상 해줄게 없잖아 뭐 지가 뭐 책상을 부셔줄거야 하면서 뭐 어떻게 할거야 그래서 가 그러니까 얘도 이제 또 난감해진거야 좋네 자기가 여기 자기가 밀어서 여기 떨어졌는데 어 자기가 좀 민망한 그냥 좀 미안한거지 갑자기 그냥 가기도 그렇게 해서 아 진짜 막 죄송하다고 막 죄송하다고 하면서 막 못가 계속 여기를 밥 다 먹었는데 계속 여기 있으면서 죄송하다고 그러면서 계속 막 눈치 좋네 막 그래서 내가 그냥 아 됐다고 제가 알아서 한다고 가시라고 해가지고 아 죄송하다고 막 계속 하고 갔어 그래서 내가 다시 가가지고 표 다시 달라고 그런 다음에 다시 다시 씨마 공총 가보는 그 그 산이 산에 있어요 이 훈련장들이 막 산에 이렇게 중턱에 막 있단 말이야 어 내가 돌아다니면서 도장 다시 다 받으러 다녔어 어 그래서 다 그 도장 그 받아왔던 기억이 있어요 그거 지금도 거기 뒤에 있어 그거 못 배 어 그거 거기 컨테이너 철거하기 전까지 못 배 어 지금 도장 받아온 거 있지 내가 그 공총 예비군 훈련장 컨테이너 박스 식당 뒤에 어 거기 있어요 예 보물찾기니까 찾아봐 성지인데 아무나 못 들어가요 거기 앞에 총 들고 서있어가지고 예비군 훈련 거기로 본인이 지원해서 가야돼 왁피스에 막 그거 찾아오기 하자 어 왁피스에 막 그거 찾아오기 하자 어 왁피스로 하자 왁피스 성지 어 그거 누가 찾아오면 레전드다 진짜 근데 그거 책상 부셔야돼 찾으려고 못찾어 아 영택이의 보물찾기 컨텐츠 어 이거 괜찮다 영택이의 보물찾기 야 나 줄 거 많거든 왁피스를 찾아라 고영택의 모든 것을 그곳에 두고 왔으니 앙 기분 좋아 앙 기분 좋아 앙 오이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